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새해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우리 증시가 2500을 눈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못 올라가는 건지, 이게 추세가 바뀐 건지, 아니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해지는 요즘인데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데일리 이슈 두 개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얘기 뒤에서 또 할 건데,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 우리 증시를 좀 이끌어가다가, 어제 오늘 계속 이러는데, 이러다가 또 밑으로 내려갈까 봐, 6만 전자 밑으로 내려갈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특히 오늘 좀 주목받았던 게 수급이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들 우리 한국 주식 많이 샀었고, 특히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갔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5천억 넘는 순매도 중에서 4천억 원가량을 삼성전자에게 집중 때렸거든요. 또 이것도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얘기 계속하겠지만, 핵심은 역시 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1등 업체인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좀 감산을 선언해 주면서, 빨리 재고 떨고, 빨리 바닥 보고, 빨리 새 출발을 하기를 바랬었는데, 역시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또 치킨게임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하여간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라고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좀 컸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았다고는 했으나, 지금 그렇게 풀 가동도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앞으로 좀 추이를 바라보고요. 결국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재고 물량의 축소, 감소에 대한 이슈들을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의 감산을 기대하고 있는 건 것 같은데,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는 뚝심을 발휘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걸 뚝심으로 봐야 됩니까? 오기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인위적인 감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단어가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감산이 없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이걸로 시장이 좀 실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했던 거는, 삼성전자의 자신감, 감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신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지난 4분기 모바일 혹은 PC 향, D램 가격이 확정이 났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10에서 13% 정도 가격 하락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20에서 26% 하락한 걸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1분기에도 약 마이너스 13에서 20%가량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메모리 가격의 하락은 굉장히 빠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감산에 대한 니즈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 매물,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두려움이 나왔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그러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개인들은 또 저점 매수식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항상 반복되는 모습이지만, 삼성전자가 그동안 잘 올라가다가 쉴 자리였습니다. 쉴 자리에서 FMC에 앞두고서 나온 조정이라, 크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텔도 안 좋게 실적이 예상됐고, 그리고 주가 빠졌죠.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이 나왔고, 오늘 또 컴퓨터 스콜이 FMC 회의를 앞두고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나온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매도했던 물량의 일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매수 동참을 못하고 꺼렸던 분들은, 매수를 해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환율이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외국인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어서 감산을 하지 않는다는 건, 멀리 내년 2024년도에 대한 치킨게임을 저는 준비하고 있다.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2차전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아주 뜨거웠는데,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쯤 얘기가 나왔죠.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옳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차전지 전체를 좀 놓고 보면 정말 시세가 죽은 건가, 한 테마가 정말 끝난 건가,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아직 2차전지를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것을, 좀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시 내용을 좀 보면,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한테 한 10년간, 40조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아마도 이야기하자면 긴데,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도 있겠고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IRA 감축법에 대한 부분, 그게 조부광 아닙니까? 조립을 미국에 써야 된다든가, 부품을 일정 부분 써야 된다든가, 광물에 있어서 중국 걸 쓰면 안 된다든가, 그럼 광물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부분의 광산에서 또 많이 얻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거 양득이다, 이런 표현. 또 그래서 시장도 이것들을 좀 안정적이고, 또 하나의 보너스까지 얻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들 했었는데, 어제는 잘 견뎌준 정도지만, 오늘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보호 예수 물량이 약 4조 원 가량입니다. 약 792만 주, 거의 800만 주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전체 유통 주식 수의 4%에 달하는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이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더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을 비웃듯이, 어제는 마이너스 3%였던 걸 플러스로 돌이켜 세웠고요. 오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최근에 전기차 업종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비교적 대한민국 전기차 관련된 대장주,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좀 강세 보여줬고요. 다만 하루 거래량이 30만 주에서 40만 주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약 800만 주에 가까운 수량을 소화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는 있고요. 다만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해서 이런 매수가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오버행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주를 받은 거를 직원이 직접적으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임직원이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꽤나 까다로운 단계가 필요하다. 눈치 좀 보이겠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150만 주가량 거래가 됐어요. 그럼 직원들 중에서 일부분은 좀 매도가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전지가 장을 이끌다시피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조금 주춤했던 면이 있어서. 단순히 많이 속도를 내다가, 승구르기가 들어갔다가, 승구르기 끝내놓고 다시 레벨업이 저는 되는 과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올해도 역시 2차전지 섹터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들보다 같은 2차전지 내에서도 밑에 처져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첨벗처럼 전해지를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 LG앤설, 삼성, SDA 기존 보이자들은 지속적인 홀딩 전략이 맞지만, 새롭게 좀 진입할 때는 아직 시세분출이 없었던 섹터들로도 눈여겨보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우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마가 뽑은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뉴욕증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뉴욕증시가 FOMC 정례회의 앞두고 혼조세를 띄다가 하락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주식이 왜 올랐어? 왜 떨어져? 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거고 또 많이 떨어져서 올랐어. 이래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증시의 조정 부분은 가장 컸던 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숨고르기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로서는 수요일에서 목요일, 내일은 모레 넘어오는 새벽에 나오게 될 미국의 2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일단 주춤하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겹쳐서 뉴욕증시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요. 2월 FOMC 회의의 저는 가장 큰 화두는 과잉 긴축이라고 봅니다. 영어로 오버 타이트닝이라고 하죠.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수치적으로는 잡히고 있어요. 9%에서 8%로, 8%에서 7%로, 7%에서 6.5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PC 물가도 5%대까지 떨어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연준은 어떻게 바라볼까. 분명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수준인 6.5%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또 높습니다. 이것을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그 견해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오는 이 새벽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0.25%포인트 인상일 것 같고요. 이건 거의 기정사실하고, 아마 성명서 내용도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과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중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파월 의장이 기자들과의 만남, 저 연설, 여기에서 항상 파월이 노멀한, 그러니까 보통의 성명서 때도 굉장히 강하게 말하면서 시장을 땡기고,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과연 파월이 이번에도 실제적인 인상폭, 그다음에 성명서 내용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매파적, 어느 정도 시장을 끌어내리려는 코멘트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시장은 그게 두려운 거죠. 두 번 이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 정도로 이 흐름이 좋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이래서 이걸 더 때려잡아서 늘 말하는 거 있죠. 갈 길 멀다, 썸 웨이스 투고. 이거를 또 말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제 이건 생각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굉장히 혼동되고 두렵기 때문에 시장에선 일부 차익 매물이 상당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장이 빠졌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0.25 베이비스텝으로 갈 거고 리포트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파월의 입이 매서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늘 증시가 좀 뜨겁게 달아오르면 그 증시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좀 강력한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증시가 너무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립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도 2,500을 목전에 두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증시가 좀 고개를 들고 반등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조금은 매파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의원들이 4명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매파 의원들 3명이 나가고 중도 1명이 나가고 대신에 비둘기파 2명이 들어오고 중도 2명이 들어왔는데 전반적인 FOMC 의원들의 코멘트 자체로는 코멘트는 강할 수 있지만 점도표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의견 자체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연초에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FOMC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걸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시장은 우리가 좀 내려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밤 이번에 있을 때 FOMC는 소위 명분이 없다 아이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2년짜리 10년짜리 멍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 말이 파울에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국채금리도 꺾였고 약달러가 유지되고 있고 기대기 인플레이션마저 꺾였습니다. 거기다가 재접지수도 다 안 좋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 위축을 방관하면서 파국으로 가자고 발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스탠드스대로 간다라면 저는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좀 온화한 발언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외파적인 발언도 없는 좀 중간지대에서의 발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계속 피벗에 대한 시점을 기대를 계속 갖겠지만 예제로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2018년도 11월 FOMC 때 금리 인상이 9번 9회 연속으로 있었을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019년도 1월, 2월에 피벗을 진행할 것을 암시를 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이 7번째거든요. 이번에 내일 2월 1일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8번째고 9번째는 3월 달입니다. 그러면 0.25C 두 번 하게 되면 이제 5라는 최종 금리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하반기인 10월 달 이후에는 피벗을 시사할 수 있는 뉘앙스가 어느 정도 저는 구체화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연준 파월의 블러핑, 그 가면이 이번에는 이제 벗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상당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당장 정례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으니까 예상치에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이비 스텝 두 번 정도 간 다음에 이제 5% 정도에 도달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동결로 가서 유지를 좀 하겠죠. 그런데 시장은 이래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에 예금 금리라든지 대출 금리가 우리나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오르지 않고 지금 조금 이제 떨어지는 느낌을 본단 말이죠. 이게 그대로 관치금융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세는 언제 나오느냐 금리를 동결하고요. 쭉 끌고 가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인하를 할 겁니다. 이 사이에서 시세는 분출하고 이 타이밍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 침체고 걷잡을 수 없는 중앙은행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경기 부양 때문이라고 금리 인하기 때문에 그건 주식이 결코 좋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결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인하 이 사이가 저는 시세 분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2007년 얘기 많이 하고 어게인 2007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당시에도 보면 일단은 연준이 올려놓고 동결로 대놓고요. 한국은행이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또 한 번 더 따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3.7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상당 부분 동결을 가게 되다가 이제 빵 위기를 맞고 세계 금융위기 때 인하를 팍팍팍팍 하거든요. 그런데 그 2007년을 놓고 보면 4월부터 거의 11월간 한 6개월, 7개월간 무서운 랠리가 나왔습니다. 1,400, 1,500, 1,800, 2,000 2,100까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놓고 보자면 우리는 막 금리 인하, 금리 인하 하는데 저는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빨리 해놓고 동결로 지속되는 그때 나오게 되는 유동성 잔치, 머니게임 그 시기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 여름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이 제가 계속 저도 주장하는 바였고 11월 그거를 빠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은 작년 10월에 붕괴론에서 그래서 이 틈이 주식이 올릴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가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피버시 진행될 때쯤 하면 주가는 이미 거기서 꺾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뉴스의 향방대로만 따라간다면 타이밍이 얻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천, S&P 500에 4100짜리, 철옹선 같은 자리를 돌파할 것이냐의 여부가 지금 2월 달에 달려 있고요. 이미 S&P 500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하여서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2월 달에 모든 내용들이 연출이 되면서 방향이 내릴 것이냐 옳을 것이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금리 인하가 주식 시장에는 뭐 지금 이제 동결 딱 이렇게 쭉 갈 때부터 기회다 말씀하셨지만 다들 생각은 이제 금리 인하가 주식 쪽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구간에 증시가 가장 안 좋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자체는 경기의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체력이 좋구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는 구간에서는 100%의 확률로 시장이 깨지는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두 분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2월과 3월 금리 인상 25BP씩 하고 동결하는 그 구간 동안에 주식 시장의 랠리는 나올 것 같고요. 페드워치라는 걸 보시면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2월과 3월에 각각 어느 만큼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 투표가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의 투표가 있고. 지금의 연준은 시장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치를 깨지를 않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현재 2월 1일에 있을 FOMC에서는 98%의 확률로 25BP 인상 그리고 약 2%의 확률로 50BP 인상을 점치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3월이에요. 3월에 무려 14%의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하는 걸로 투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비중이 10% 넘게 나왔고요. 나머지 약 80% 정도 수준이 25BP 금리 인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벌써 시장은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 동결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 최근에 랠리를 하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베이비스텝 0.25 그다음에 동결 금리 인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이게 시장의 기대치가 아니고 0.5 가버려요. 빅스텝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충격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기자회견 때를 보면 그 기자가 있거든요. 늘 물어봅니다. 과잉 긴축을 할 거냐, 오버 타이틀린을 할 거냐를 11월에도 물어보고 12월에도 계속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파월 의장은 과잉 긴축은 없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추세적으로 물가만 떨어지면 오버해서 먼저 금리를 더 완전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계속 답은 했거든요. 그런데 파월이 워낙 말을 많이 바꿔서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5%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5%의 PC 물가 상승률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연준을 리더했다고 하고 연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2월 1일에 빅스텝이 나오겠죠. 0.5%포인트. 그러면 그 충격은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빡 올리고 그다음에 동결로 간다. 그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빡 올리고 동결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거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처럼 이제 올려놓고 앞으로 금리 인사는 중단합니다. 그리고 성명서에 쓰는 그런 중앙은행의 성명서는 극히 이례적인 건데 빡 그렇게 0.5를 올리면 아마 시장은 물가 진짜 한 3%, 2% 떨어질 때까지는 진짜 곡소리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를 3월에 올릴 걸 미리 올렸구나라고는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걸 원하시겠죠. 2월 1일에. 아이고 지난해 하도 FOMC 발표할 때마다 그냥 이 홍을 쳐서만. 이 홍대팀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닉팀이라우스라고 비공식 대변인이죠. 그런데 이 정도 이번 주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0.2 하는 거 맞고 어떤 체중금리를 좀 유하게 가는 스탠스적인 발언이 먼저 흘러나왔기 때문에 0.5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절대 없다? 그거는 그러면 백스텝은 아예 배제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완전히 배신배반이고요. 전 세계 금융시장 투자자들에게 무섭게 보는 거죠. 이건 공기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실적 발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주에 S&P 500 지수에 상장된 비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20%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뭐 돼 있는데 어떠세요? 미국 기업 중에서 기대되는 실적을 발휘할 것이다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사랑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아마 이번 실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했던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액은 0.5% 적게 나왔고 순이익, EPS는 1.25% 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못하는 게 가이던스를 굉장히 약하게 해줬습니다. 지난 12월달,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마지막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향후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늘 보여왔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인데 향후 한 개 분기 정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특히나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과 같은 365 구독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둔화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용보다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가 주력인데 이 주력하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분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의 달러 강세로 인해서 손실을 받던 것은 또 플러스 7% 정도의 영향을 줬더라고요. 따라서 그동안의 달러 강세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것은 일부 회복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의 매출 그리고 순위 구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안 나오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은 안 좋더라도 지금 챗, GPT? 이게 아주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 얘기를 꼭 하는데 그럼 앞으로 괜찮은 거 아닙니까? 챗, GPT가 매출에서 차지할 비중이 나중에 점진적으로 커진다. 그리고 AI가 차지하는 비중 목표 50%를 주긴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먼 미래 정도로 보고 있고 다만 이런 AI 부분이 그동안의 구글이 최강자라고 여겼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등장으로 지금 현재 AI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글도 AI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공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은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성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의미 있었던 거는 클라우드 부분으로 영위를 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클라우드 애주어 이분도 이 부분도 과거의 연평균 성장률이 38% 정도였는데 가이던스를 준 게 한 18%에서 20%로 확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면서 뉴스 얘기를 들었는데 챗GPT의 연선문을 써버렸더니 그렇게 잘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문장으로 해서 우리 문장으로 해석되니까 조금 껄끄러운 게 있대요. 그럼 네이버 같은 데서 우리 문장으로 깔끔하게 챗GPT 같은 거 나오면 네이버 같은 데 좀 달려주지 않겠습니까? 네이버가 이미 알체라라는 인공지능 기업과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하면 자꾸 코난테크놀로지라든가 최근에 급등했던 테마주들만 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진득한 진행을 해서 매출을 뽑을 수 있는 섹터는 카카오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를 함께 같이 봐주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챗GPT가 떴지만 어떤 테마가 나올지 몰라요.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두고 실적주 매매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색깔이 많이 바뀌어 있고 우리가 또 카카오 바카라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중시에도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보이는데 그 패턴이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안 좋은 거 나오고 악재 소멸돼서 반격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 현상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보다는 모멘텀, 펀드멘텀, 주가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한 납법과 대지 반등을 노리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 증시만 보고 한국 증시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미 증시는 PER이 이미 다시 또 18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고평가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저평가 국면에 놓여있는 중국 증시, 한국 증시에는 기회가 다소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치 PT 얘기하다 보니까 2022년에 우리 서학 개미들이 미국의 성장주하고 기술주 샀다가 아주 낭패를 많이 봤어요. 2023년에도 기술주가 그래도 새해 들어서 좀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안 좋을까요? 좀 갈까요? 저는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당분간 성장주 기술주를 아직은, 즉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반등도 나오고 상당품이 있겠지만은 아직도 저는 성장주 기술주를 마치 우리가 2년 전, 3년 전, 또 길게 보면 4, 5년 전에 누렸던 그런 성장 기술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주 혹은 무거운 주,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만져지는 주식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 구글, 아마존, 클라우드 이야기들, 또 온라인 광고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거기서 주가도 상승하고 그러고는 있겠지만 정말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사이에서 혹은 장단계 금리 역전이 되고 지금 국채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10년 무리. 그리고 실제 경기 침체가 오는 그 사이에 버블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때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성장주 기술주는 아니었었거든요. 매번 그런 타이밍 때는. 오히려 에너지주라든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인플레이션 해치주들이 훨씬 더 차화정이죠. 차화정, 신재생 이런 것들이 주목받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도 좋지만 저는 하여간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가지만 엔터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주는 성장주를 보십니까? 아니요. 엔터주는 그냥 성장주보다는 난주를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관심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늘 에너지 얘기를 하시는데 에너지가 석유주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보면 요즘에 태양광하고 풍력이 갈피를 못 잡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시세가 계속 못 나고 있거든요. 역시 왜 시세가 못 났느냐. 유가랑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일단은 지금 80벌도 깨졌지만 적어도 국제 유가가 다시 한 번 시동을 걸고 올라갈 때 뒤쫓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역설적이긴 한데 신재생 관련 주들의 시세는 또 국제 유가와 연동됩니다. 그것을 함께 좀 체험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달러 이상 갈 때 막 갔으니까. 첨언을 하자라면 미국 IRA 법안이 3월에 수정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쉬는 것 같기도 하고. 2월달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에너지도 저도 태양광, 풍력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2월달에 미리 선침해하는 전략으로 주가가 안 좋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사부작사부작. 분할 면에서 해두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3월에 수정안 나올 때 현대차 좀 뭐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건 아직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안 해준다고 봐야죠. 안 해준다고 봐야죠. 형식적으로 그래서 미리 현대차 정여성 회장이 이제 딱 판을 좀 깔아놓은 게. 아까 우리 리스 차량에 그걸 해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적극 공략해보겠다. 빠른 시일 내에 조제 공장을 완공하겠다. 이게 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주가는 사실 우리나라 호실적 냉기하고 제가 봤을 때 현대차, 기아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가는 안 가잖아요. 그게 법안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더 밑으로 쳐질 것 같았지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자리 잘 잡아서 파이팅해 주십시오. 우리 회장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이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은 자사주 매입하고 소박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일단 기아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단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거의 절반을 소각을 한다. 인데 하루 거래량이 약 12% 정도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12만 주씩 자사주 매입이 일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하방은 경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먹을 게 많다로 보고 있고요. 기아차 밸류에이션이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28조입니다. 그런데 현금만 12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영업가치가 16조 정도가 되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현금이 6조가 더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박앤세일의 구간이 아닌가. 특히 대놓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미국에 있는 기술주보다도 대한민국의 현대차, 기아차를 관심 갖는 게 단계적으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세일을 너무 오래 하니까. 그런데 그 EV9인가요? 새로 나온다는 차 예쁘고 잘 나왔던데. 이번에도 좀 안 타주시더라고요. 한 번 타줘서 광고역까지 내면 좋겠는데 아주 좋아요. 이번에도 마이바흐 벤치를 또 선호하셨더라고요. 분발했으면 좋겠고. 이참에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미국 당국이 3배짜리 ETF를 금지시킨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2배까지잖아요. 3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파생 쪽을 운용하는 그런 운용사에서도 많이 건드리게 되니까 아마도 신상품 출시를 막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많이 있는 우리 속셀이건 뭐든 하여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유지는 하지만 새로운 상품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배짜리 ETF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다. 앞으로 출시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도 고민이 있잖아요. 코스피 200의 진짜 큰 고민은 파생이 너무 강합니다. 게다가 옵션도 매주 나오는 위클리 옵션이 나오게 되면서 이건 뭐 수요일, 목요일 특히 길게 보면 한쪽으로 개인들 처지게 될 경우에는 그걸 꼭 기옥 망가뜨리고 올라가고 이런 왜곡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SEC 입장에서도 3배를 걸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제 생각입니다만 의식하게 된 거 아닌가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실력 부분에서 안 만들 이유는 없죠. 그러나 이제 미국도 신상품에 있어서는 3배짜리 ETF에 대해서는 금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철치 평론가는 에너지하고 환율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율 하나 또 좀 물어보고 싶어요. 1,100원대까지 진짜 갈까요? 저는 간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번에 1,220원 실은 그 전에 1,240원도 중요했는데 1,220원 공방을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앞서 단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1,220에서 다시 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달러 약세는 올 한 해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동결 구간, 금리 동결 구간이 4월부터 펼쳐질지 5월부터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금리 동결이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신호가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가 기가 막히게 신흥국으로 그냥 몰려 나오거든요. 아마 그 시점대를 저는 1,100원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걸 추적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금리라든가 소위 말하는 시중금리를 보셔야 돼요.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다시 또 3.7, 3.8, 또 4%대로 채권금리 올라가면 이건 달러 강세고요. 3.5를 기준으로 해서 3.4, 3.3으로 채권금리 10년물이 떨어지면 이건 달러 약세. 거의 기계적으로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살 때 아무래도 달러값 신경 쓰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 1,231원 아까 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가 적정가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에 투자할 때. 서학개미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에서부터 환율 자체로는 더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과감히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 시장의 흐름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코브 아메리카라든지 펀드메이저들의 포트폴리오 평균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뭔가를 사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머징. 홍콩, 대한민국.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미국 주식 얘기하면 테슬라 빠짐 없죠. 그런데 인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텔도 굉장히 실적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인텔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땅굴 파기 시작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의 그냥 오로지 저의 개인적 판단입니다. 차트를 이 논쟁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는지를 차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노란색 구간이 마이너스 8% 급락 나왔다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복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런 파급적인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주럭주럭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에서 수급이 붙었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논리로 테슬라나 루시드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테슬라도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에 잡혔고요. 루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든 악재들이 반영되어 있고 지금 분기 최고 재고량을 쌓아놓고 있는 지금 시점 그리고 도저히 반도체라는 섹터가 올라갈 수 없는 시점은 저는 큰 그림 속에서 큰 손들의 자금 움직임은 2023년도 하반기와 2024년도를 내다보면 정석적인 플레이로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저는 매수 관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습니까? 실적 우리 매우 전쟁도 잘 아셨는데 일단은 PC 수요도 최근 들어 굉장히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반도체 제조업이 제일 먹고 사는 메인 고객사는 바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향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를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고객사들이 클라우드 향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램도 마찬가지고 CPU도 마찬가지고 일단 재고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순익이 급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또 놀랍게도 인텔의 2023년 예상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올해 적자를 볼 정도로 매출이 급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반도체 업종처럼 규모의 경제를 이끄는 산업의 특징은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의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큽니다. 영업 레버리지라는 건데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고객사들이 다시금 클라우드 부분 투자를 늘릴 때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인다 정도이고요.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가 과거 1조 원가량의 영업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는 PER이 아닌 PBR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완연하게 좀 턴어라운드를 할 걸로 기대가 되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다만 인텔처럼 귀라성 같은 기업들은 좀 많이 빠졌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 투자한 분들이 SNS에도 글을 올리는 거 보면 비난 수준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텔이 이걸 의식해서 그런지 배당은 줄이지 않겠다 이랬다면서요. 배당은 유지합니다. 60억 달러 배당은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가령 PC 판매, 데이터 센터, AI 부분 바닥은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확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만 주가 흐름을 좀 본다면 이게 대시세를 다시 분출하는 출발점인가? 여기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일단 회사 측에서는 배당은 축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텔은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면 우리가 환율, 달러가 조금 더 낮아지면 어떻게 분할의 수 좀 들어갈 만하다는 겁니까? 환율은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최적화는 1150원입니다. 350원이고 아마 평론가님 말씀대로 반격이 나오면 또 눌릴 것이고 반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설픈 반격일 거예요. 굉장히 짓누르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환율이 나오고 그 모습이 나올 거고 지금 환율 너무나 괜찮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엑셈모빌이나 이미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고 이미 고점 대비 충분히 밀려있는 섹터들은 저는 충분히 사서 바로 이익 내는 전략이 아니라 남들이 관심, 무관심을 줄 때 싼 가격에 매수해 둔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냥 삼전으로 오세요. 유성주 분들 삼성전자 파이팅 하시고요. 올라갑니다. 인텔 얘기에 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국내 반도체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내 반도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SK하이닉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두 개 다 영업 손실이 역대 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서 사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요? 둘 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일화 중에 7만 원 깨졌을 때를 제가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7만 원 깨졌을 때 굉장히 많은 큰 손 분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격 레벨로는 한 6만 8천 원, 7만 2천 원 이 사이에 정말 많은 매물과 물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7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수준에서. 지금 표도 나오고 있지만 적자 전환 얘기 나오고 반도체 이번에 2,700억에 97% 폭감 얘기 나오지만 삼성전자라면 충분히 그 정도는 갈 수가 있으나 주가적 차원에서 7만 원을 다시 뚫고 그때 들어갔었던 7만 원 깨진다, 들어와라 했을 때 그 물량을 다 달고 거기에 깨고 올라갈 수 있을까? 단기간 내에는. 그래서 저는 7만 원까지를 바라보신다면 뭐 오케이. 그러나 그 이상의 대시세를 오래 기대하기는 큰일 났네. 물 타고 물 타고 해서 7만 원에 턱걸이 해놨더니 7만 원까지. 제 생각이고요. 가구 빠지면 본전도 못 찾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일단 반도체 업종의 특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를 때도 2016년, 17년에도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2배 하이닉슨 바닥에서 3배 올랐던 2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 반도체 업종은 아주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우직한이 오르는 종목이지 우리가 V자 반등을 노린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6만 원 초반 가격에서라면 혹은 6만 원 전후라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분할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지수를 산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저 주가를 보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6만 원 밑으로 한 번만 가봐라. 내가 확 들어가서 내가 매수 단가 좀 낮춰놓는다. 또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때 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산 가격 근접하겠지 하면 또 내려가고 이러니까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하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죠? 전문가 분들은 달리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 삼성이 로봇에 투자하면서 지금 로봇에 불이 붙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3년에 단연 어떤 섹터를 뽑아주세요 하면 로봇 추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평론가님 말씀으로 보면 너무 허황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봇텍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반도체 쪽에 지분 투자를 또 여러 개 많이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시세 분출이 계속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 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무너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로봇이 우리 삼성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다 진출을 했고 전 세계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항상 있었던 테마였지만 메가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가 잡힌 거죠. 그러나 매일 가치 혹은 매주 상승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 10년 치, 10년 후에 끌어땡일 수 있는 수익을 지금 다 선반영이 저는 이미 됐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만 논화자라면 주식이란 매력 포인트가 많이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텐백어 종목군들 혹은 중장기 포지션을 했을 때 20배, 과거 광풍 보랐을 때 50배, 100배의 파동이 나왔던 적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파동이 그런 파동을 가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장 어려울 때 단순히 테마주 쪽으로 속에 붙어서 반짝대는 것이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매수 강도라든가 힘은 굳건합니다. 만약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냥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레인보우 시청 10조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현재 1조는 말이 좀 안 되는 가치고요. 조심해야 되는 자리는 저는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시가총액 10조, 이게 맞는 밸류입니까? 아닙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도 매출이 140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2억 원의 영업 흑자 저단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 21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순이익 33억 나와요. 지금 시총으로 본다면 PER 456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분 성장치까지 회사에서 가이던스 제시하는 것만큼 잘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PER 170배입니다. 지금 너무 과하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로봇 투자를 할 거라면 개별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화끈하긴 하지만 난 종목 픽에 좀 자신이 없고 변동성이 너무 지친다라고 한다면 ETF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로봇 ETF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로봇 ETF를 보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 네이버, 로보티즈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까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개별 종목들 중에서 로봇의 직접적으로 매출 구성이 100% 이루어져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로봇 산업에 전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지친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차라리 로봇 ETF가 낫겠다.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주 급등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실질적인 로봇 대장주는 저는 현대차라고 봐요. 2016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로봇 대장주는 현대차인데 지금 시장에서의 테마 형성은 시가총액이 작은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로봇 개별 종목들로만 모이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로봇 관련 지금 당장 이 시간에서는 좀 과열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과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스킬 되시고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그런데 어설프게 매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힘이 드는 시일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을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로보틱스 지난해 3분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적 매출액이 104억 정도 수준이고요. 비슷한 시가총액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우 데이터가 같은 기간 매출액이 7조입니다. 그리고 시젠이 7,300억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분들이 이거 좀 과열됐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과거 바유광풍이 불었을 때 20배, 30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게 참 난해한데 시장이 그걸 쫓자니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또 그런 시장이 있었잖아. 왜 성장적으로 투자를 못하자니 또 너무 수치만 대입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경주망에서는 이런 부분들 발랏을 맞춰가면서 된다 안 된다를 점쳐보려고 합니다. 이런 로봇에 미리 들어가 있던 분들이 부러워서 미리 들어갈 때는 거의 3배까지 올랐으니까 말이죠. 이거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짜 손절 라인을 아주 칼같이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낮은 가격에서 지금 올라있는 가격이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갑작스러운 폭락에 마이너스 50%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이 정한 손절 어느 정도 규모 손절 라인을 정확히 지키고 다시 덤빌 지연정 손절은 좀 칼같이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로봇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나가버렸네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또 있어서 이거 정철재평론가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슈퍼위크죠. 실적도 많고 통화정책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오늘 소비자실러시도 실적 발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장에 있죠. 화이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M도 포드와 이어서 오늘 있었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2월 1일이 핵심입니다. 2월 FMC 회의 결과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의 실적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월 2일 이제 저게 목요일인데 아침에는 전일 있었던 FMC 회의 결과가 반영이 되겠고요. 이제 오후 지나서 저녁쯤부터 영란은행과 ECB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들이 그러니까 아마 한눈에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확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 넘어가는 날에 이제 애플, 알파벳, 아마존 저 친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한숨 돌리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 날 밤 10시 반이 되면 1월에 넌팜페이로 비농업부분 고용보고서 또 신규 일자리 또 실업률까지 나오게 되고 있어서 2월 3일 금요일 밤까지 지나고 나면 이번 주 토요일이 되고 나면 적어도 1분기 길게는 상반기까지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볼 게 많고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다음 주가 또 중요하고 매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증시를 보고 있노라면요. 출렁이는 배 위에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잘 정리해서 성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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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